가쭙 가쭙 쭙 아 별로 안 오네 얼마 안 된 애기미가 경상이가 너랑 뭐 다를 기억 제가 기억해 히오 경상이 안녕 경상아 너가 내 편지를 읽을 줄 알 거라고 믿어 정말 봐야 되고 하는데 자기 4살이야 소심함들이랑 같이 하루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그저 부럽기만 해 너가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커서 꼭 이 방송을 갔으면 좋겠어 이거 언니 티팡이 같은데 경선아 예쁜 9명 엄마들 두고 왜 아빠들만 좋아하는 거야 엄마들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특히 빠니마음의 마음을 몰래줘 널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의 기저귀값과 분유값 이유식도 널 위험 열심히 예능 나오고 춤도 열심히 춰야 돼 기판이야 기판이야 이게 경선이 떠서 락 하는 거야? 이게 왜 나한테 날 거야? 야 근데 진짜 나 같아 누구야? 난 네가 웃을 때 진짜 와 나도 어릴 때 저랬을까 생각이 많이 난다 기회가 만약에 되면 일일 아빠 한번 해보고 싶어 경선이 요즘에 밥도 잘 먹고 보기 너무 좋아 이유식도 잘 먹고 자장도 응? 짜장 자장을 먹어? 짜장 먹었잖아 한 회씩 찍으면서 부쩍 커가는 게 눈에도 보여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 앞으로 적당히 울고 밥도 잘 먹고 갓도 잘 먹고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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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소리야? 물꾼이! 야꾼 보니? 아 뽕뽕이 차가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잘 자고 무럭무럭 하길 바래 경선이 파이팅! 지금부터 빼야 돼 피에스 무럭무럭 잘 컷! 어휴 좀 떨어졌어 아타! 세! 멈춰봐! 어머! 끝! 시작! 미쳤어요? 아휴 미쳤이 과연? 좋아! 미쳤어요 아하핳 아하핳 아핳 아아 이거랑 getsiciansSYA 근데 왜 그래? 너 바보냐? 야, 우리의 태우가 4,3,2,1 태우가 태우가 너 왜 그래? 태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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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말렸어? 야 빨리! 빨리! 빨리 빨리! 자, 놀이다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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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입고 진짜 다시 진짜 죄송해요 네 그럼 또 뭘 하죠? 네 다른 거는 제가 도와드리고요 이 나머지 내인들은 요거! 네 요거지 인원은 들으시면 요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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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이고 야 어렸을때 어떻게 컸어 야아 테스트만 못해 너무 남자애 같은거 아냐 나 남자애처럼 뽑아버렸어 야 이거 태연이 태연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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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치원 다니고 오빠를 잊어먹으려고 그렇게 고집을 보여주고 오빠한테 상을 뺏긴다니스 애기 과자 딸라니 중에 객관식 문제예요 네 1번 가슴을 들어올린다 걸어다닐 수 있다 야 너네 이거 추워 에잇! 4번 4번 뒤집기 4번 목욕을 다했어 옆집이 4번 7번 5번 4번 5번 Bey 겉살은 다 빠집니다 멀렸을때 … 너무 stabil 찍으면 나무는 부위 어? 황량이 짜잔 태연씨 아래 2 치아 아랫니 두개 정답 와우 엄마도 안전하게 그러지? 얘가 좋아요? 상표가 여기 있는 거 보면 여기가 아 맞습니다 남준이라 그래서 수석이를 왜 얘 안어울렸지 쟤야 이러면 올려줘 쟤야! 쟤야! 못하겠어! 가리도 올려 오케이 갈 때만 쟤야 실천거리잖아 해봤어 그렇게 해도 돼요? 알았어 왜 이렇게 생겼지? 어휴 다리길 그냥 A형 경사님은 귀여운 A형이죠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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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야지 웃겨봐 웃겨봐 경사님을 웃겨라 아휴 아휴 어 왜 젖꼭지 주세요 아휴 쪽쪽이 쪽쪽이 주세요 쪽쪽이 와 쟤야 이거 vậy 이거 아휴 와 놀아 뭐여? 땡 뭐야 땡 수육 왜 어디서 주워먹으려 그래 최종대왕이 맞지? 종세대왕이 맞지? 왜? 뭐야 살이 찌면 안 돼 와 진짜 저거야? 진짜 소거한다고? 왜 털인데? 뭐야? 뭐야? 뭐냐? 기분도 안 보여 어디 뭐 있어요? 잘 모른네 야 놔 야 놔 자 왔어요 어? 야 저건 누른거밖에 모르겠는데 야 저건 누른거밖에 없는데 오빠 오빠는 진짜 모르겠어 뭐 이거 테미야? 뽀뽀하겠는데 아 손결이 많아 뽀뽀하겠지 이거 엑스찬데? 가있어 가있어 봐봐요 봐봐요 좀 대봐요 좀 봅시다 왜? 아 언니 왜 이렇게 수놓으냐 아이고 어디 남았어 어디서 어? 옷걸이? 옷걸이 땡 어 그쪽에 아 이렇게 딱 정답 정답 인형 뽑기 그그 뭐야 아 정답 아 정답 애기 젖병을 삶아서 꺼낼 때 엄마도 손을 뜯었니 아 이렇게 집게 맞죠? 이렇게 정답 야 안 돼 야 아 예 나도 마사지 세유자 알았어 마사지 나도 뚝뚝 나도 뚝뚝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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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형 형 형 형 내가 눈빛 교환한테 그래 난 좋아 눈빛 교환 한번 갈까요 나 내가 많이 봤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걸로 그냥 나가면 되거든? 그걸로 그냥 나가면 되거든? 그걸로 그냥 나가면 돼 사실은 무슨 생각이었는데 태어내면서 나름을 찾아가니까 뭐 뭐야?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닐까? 하나 원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냐? 아이고 잡았다 이게 뭘까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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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나 억지로 귀엽다고 하는 거지 됐다 야 그거 쉽겠다 진짜 너무 어려운 거 택해놔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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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아무리 아가들을 무서워하려도 넌 경선이 엄마야 너 비호감이야 알고보니 이 프로그램 자체가 몰카였어 어머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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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부모님,편지님이 경선이 아버지 경선이를 위해 만든 쥐 모양 베개예요 이 동그란 부분에 경선이 뒤통수를 넣게 되면 예쁜 두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귀도 달고 되게 귀엽죠 경선아 잘 써. 사랑해. 우리 잘하는 사람은 없다. 우리 중에서 잘하는 사람은 없어. 태연이 표정 봐. 우리 다 셀 찍어 왔어. 왜 안 상겨? 왜 고래 저장해? 야 오늘 너무 예쁘다. 이리 와봐. 언니한테 와보세요. 낯가리는데 원래 기훈이? 웃는다 웃는다 웃는다. 뭐야? 웃지 재밌지. 근데 굉장히 건강하네요. 괜히 8개월이요 8개월. 진짜요? 8개월. 8개월이고 한 8kg 정도 나가봐. 우리 산임사 좀 더 큰 거 같아. 아 진짜? 상당히 작아요. 우리 작은 남자 좀 그런데? 일단 키는 기훈아보다는 좀 커야 되는데? 음... 일단 먹으면서. 아 모르는데. 요즘은 엄마를 그렇게 타는다. 구입하는 아이들. 아오 저도 너무 상쾌한다. 아오 아오. . 그 적 중에서. 옛날 옛적. 언니들와 개무에게 모시. 잠이 안 땀. 그 나이의. 정신차. 그 나이의. 그 나와. 그 차. 저 주역. 다같아요. ниㅂㅊㅊㅊㅊㅊㅊㅊㅊ!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으아악!! 아아악!! 으아아악!! 으아악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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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내리실래요? 자, 내리십니까? 앤스틱에서 왔습니다. 핀석폰으로 보내셨어요. 핀석폰으로 다 보내셨어요. 아아아 아아 아아 아이고, 내 싸구! 허어어! 어 야 이런게 어딨어 이기적이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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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때린거인데 내가 때린거인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바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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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중에 할수있네가 태연 태연 뭐라고 했어? 나는 바나나나 엄마